아아아아 어 각성 각성 가능해 각성 가능해 오 각성 가면 기술 있다 이게 아 미친 거리가 되게 짧네 그리고 와우 어 이거 있구나 와 이게 또 이런 식으로 인술 나가고 어 야 다 쓰네 다 써 마지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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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이걸 피해 까몰이다 막 배를 막 내미네 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해가지고 이자나미가 풀렸나 어 今の僕は何だ? 何度もループするにつれ、僕の精神は摩耗していた。 考えがまとまらず、自信も消え失せ。 わからない。僕が。 様々な記憶が体の中から消えていくようだった。 だけど、どうしても消えない記憶があったんだ。 それは、幼い僕に本当の安らぎを与えてくれた記憶だった。 あの時、あの場所で、僕は確かに兜として存在していた。 どんなに姿形が変わっても、あの時の記憶は変わらない。 そして名前も変わることはない。 僕は僕のままで、ずっと昔から兜のままだった。 そんな単純なことが、僕はわからなくなって、 そして自分に他人を上塗りしていたんだ。 それが、やっとわかった時。 そこで解放された。 というわけで。 そう。 いい風じゃない。 人生を認めることはないから、 、滞ございません。 、ご視聴もない。 あ、他人に認めることはないんだ。 あ、私からは言われたんだ。 できて、答弁に答弁に答弁に答弁が決定された。 あ、私からは言われた。 上手だと言われました。 それは言われた。 それは言われてたら、 。 。 それは、もっと、 와 이건 진짜 무서운 교육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젝트네 이자남이가 좋은 기술이네요 답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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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자 갑시다 사나운 질풍 질주하는 번개 정상결전 시작되다 가자 이거 꽤 길어 30몇분이야 안에 써져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가이를 구해줬지 지금이라면 전부가 변경될 것 같다 뭔가가 오고싶었을 것 같다 너에게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변할 것 같다 너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렉동의 어머나 내가 너를 죽을 것 같다 어? 야 모습 왜 이래? 아니 왜 이렇게 돼있어? 삼도류? 미친 나르토 얼굴 좀 다르네 그러고 보니까 선술 쓰고도 그 눈 위에 주황색이 없잖아 아 이런거 짚으면 안되는데 덕후 인증인데 뭔가 여기서 육도선인은 힘을 얻은거 같애 어? 얜 누구야? 처음 육도선인인가 보다 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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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얘가 육도선인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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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 다 라라로 끝나네 어? 둘 다 라라로 끝나네 아하 이게 문제입니다 자신이 남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 자부 아 아버지로서는 또 저런 자식도 뭐 물려 안줘요 대표적인 예로 그 이누야자 모모는 세쪼마루가 다 갖고 있는데 나 안주죠? 이누야자는 자또 없는데 그 뭐야 개 쩌는 검주고 그래 그래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또 아버지로서는 또 이제 사람 댐댐이를 봐야 되거든 그래 이거 봐 내가 이럴줄 알았어 내가 이러면 또 이제 또 형은 또 개는 또 이제 빡쳐가지고 인드라 개는 또 죽이려고 하겠지 크 똑같네 이거 이거는 최소 표절설이다 이누야자 이거 뭐야 구미 얼굴이 뭐야 두 개가 됐네 저거 뭐야 저거 나 벙어리야? 나 벙어리야? 아 월초기단이 별풍선 10개 팬클럽가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야콜님 한개 고맙습니다 나야콜님 한개 결국 금수점 하나야? 결국 금수점 하나야? 아니 이게 근데 끝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싸울 때 싸울 때 실수로 배를 때리려다가 사실 아래쪽을 탁 딱 자르는거야 그러면은 그러면 대가 대를 못 이을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러면 끝나는거 아니야? 왜 이걸 또 싸워서 또 개가 또 새끼를 까서 자식이 또 싸우고 그 자식이 또 자식대로 가 대를 끊어버려 그냥 그럼 해결될 부분 아니야 언제까지 싸우고 도대체 아 그랬으면 나누또 만화가 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경솔한 부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인공의 매력이죠 이거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도대체 케어 Linz 모ELLoshi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면 편안까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루토요. 너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싸움의 하트에 무엇을望을까? 아시라의 전생자이라든가 뭐든가 이건 바카아라니까 아직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지만 仲間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만이야. 동료, 동료를 지키려고 이걸 잊고 있었네 그게 너의答입니까? 중계방에서 꼬맹이의 강신이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랑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현황까지 가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생각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 줬네. 얘네들한테 고맙습니다. 아, 지금 뭔가 사스케가 윤회안이네. 와, 그렇구나. 반반씩 나눠줬구나. 하나는 윤회안을 주고 하나는 이제 육도선인의 힘을 주고 그리고... 어이 깜짝이야... 아... 아 이거 좀 무서워 케임이... 뭐야아... 아... 진짜 귀신같애... 와... 이거 지금 뭐야... 와... 이걸 육도선인 엄마가 말아먹네 와... 이걸 육도선인 엄마가... 이걸 얘한테 힘을 주는거 아니야 지금 이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또... 어머님께서 말아드셔 이걸 ㅎㅎ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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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밸런스 패치 해주시네요 아... 아니 가위넛트케... 가위넛트케... 어... 야 이대로 가위넛트게 죽었으면은... 마치 그리스루마 그리스루마 신들이 인간들이 싸우는 걸 옆에다가 후원하는 것 같다 지원하는 것 같아 여기서 도와주면 저기서도 갑자기 뭐 불러서 힘을 주질 않나 지빠님 초콜릿 5개 고맙습니다 마다라를 격파하라 가자 얼마나 강한지 한번 봅시다 마다라 주변에 마다라가 한 명 더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오 보이지 않는 세계 얘가 있다는데? 오우 좋구요 사거리 괜찮네요 야 내가 또 얘는 처음이기 때문에 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어둠치돌이로 가는구나 어 그냥 지금 보니까 이거 어 분신 분신을 그렇게 많이 안 만드네요 생각보다 저 분신을 많이 안 만들고 이게 모션이 좀 바뀌었네 어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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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아 이런 어어어 어 차카라 채울 시간을 안 주네 그 채술사나이 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해보라고? 그 남자 이름이 있는 남자야 그렇게 불리는 남자가 아니라고 어 저 윤모와 어허 어 와 이 미친 그렇지 와 이거 나선한 데미지 작살이다 근데 최대한 근접전은 안하는게 나 보면은 나는 바꿔치기 4개인데 얘는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근접전하면 질 수 밖에 없어 아 이건 아니었다 그냥 일단 피하고 갔었어야 됐다 간다 연계 5위 ... ... ... 감사합니다.